이 그림의 제목은 쌍놈은 시원해요 내면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고 싶은 가해자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버려서 진짜 안 해야 될 때 상스러운 짓을 하는 쌍놈이 생겼는데 그 쌍놈을 인정하면 시원하게 멋지게 쓸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게 나쁘다고 전쟁하면 그러면 고생할 거예요? 그때는 막 쌍놈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쓸 때 제대로 쓰고 시원하게 사르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쌍놈은 시원해요 더욱 큰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두부에 우선 보컴의 상태로 자세히 다클이 접속에 올린ант 스위트 루즈 선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